진짜오까빵 진짜오까빵 중떨라 본 두 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시즌스페셜 네 세 번째 찾아왔잖아요 아 너무너무 기대돼요 저희가 세 번째 곡으로 낭토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 이 낭토라는 곡이 저희가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좋아했던 브이팝이에요. 거기다가 저희가 두 번 리액션을 했잖아요. 맞아요. 뮤직비디오 봤죠? 라이브 왔죠?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벚꽃 밑에서 불러드리고 싶었죠? 그렇죠. 저희 촬영 스태프께서 코로나19에 안타깝게도 걸리는 바람에 스튜디오 버전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잘 감상해주시고 저희 훈두만의 버전 베트남어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번안을 해서 부르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1절, 2절, 그리고 끝까지 잘 감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막장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희 앞으로 브이로그도 많이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떤 브이로그 많이 담고 싶어요? 저희 일상이 항상 재밌잖아요. 먹는 거,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거, 그 다음에 음악 하는 과정. 그리고 저희 또 베트남 곧 갈 거거든요. 오, 베트남 갈 거예요. 그럼 바로 가볼까요? 어디 갈 건데? 낭토불호요. 낭토의 세계로 렛츠고! 백걸이 덕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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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